너희둘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. 할머니. 할머니. 그래. 다들 고마워. 이 집에 승린이 들어와서 사람 사는 거 같고 좋았어. 나랑 홍주 자두한테 가족이 돼주고. 삼세끼 따뜻한 밥 차려주고. 이 늙은이 말똥무도 해주고. 내가 못 잊을 거야. 왜 이러세요. 꼭 어디 가시는 사람처럼. 어디 좀 나갈 거야. 아주 멀리 갈 거야. 이 밤에 어딜 가시려고. 할머니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으시고 누구 만나러 가시려고요. 내 딸한테 가려고. 우리 순영이.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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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. 왜 그래요? 할머니. 할머니가 이상해. 네?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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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